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논란이 된 후 20여일이 지난 25일 안병구 밀양시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문 발표에 걸린 시간은 5분 남짓. 안 시장은 사과문을 낭독한 이후 취재진의 질의응답 요구를 무시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안 시장의 사과문 발표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시청 행사하는 줄 알았다. 처벌도 진정한 사과 반성 없이 여론무마용이라는 등 비난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밀양시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의응답 요청에 질문도 듣지 않은 채 질의응답은 보도자료로 대체한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없는 그런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잠해지면 입장문 발표하신다는 그 얘기신가요? 입장문하고는 아니고. 시의 계획은 말씀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궁금한 것 자체가 지금 이 사과문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한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한 건데 그냥 사과문으로만 대처한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시나요 지금? 20년 전 발생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급기야 지역 폄하까지 이어진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국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밀양시장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인 사과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